지금 예약 문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번 주에 행사 문의가 많더만 확실히 봄이 온 거야 너도 나도 시집들을 가고 싶고 너도 나도 입학을 하고 뭔가 새로운 근데 내가 항상 아쉬운 거는 왜 꼭 행사 때 사람들이 옷을 살려고 하는지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 옷들이 예쁘게 입고 다니면 거기에다가 진짜 신발만 뭘 신고 스카프를 뭘 하고 오브제만 다르게 매줘도 사실은 그게 행사 룩이 돼야 돼 오늘 점장님 룩이 내가 굳이 이렇게 입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써 내가 골라서 입히지 않아도 요 정도는 이제 입고 와주는 센스 지금 내가 점장님이 너무 잘 입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건 행사 룩이야 이건 정말 근데 봐봐 이거 신발만 한번 바꿔볼게 굽이 있는 거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예의를 갖춘 듯한 행사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요 정도 한 끝에서 발끝에서나마 제가 예의를 성의를 표합니다 정도 이렇게 굽을 조금 신어줬으면 좋겠어요 짠 그냥 이거 지금 기본 그냥 원피스거든 점장님이 또 센스 있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긴팔이야 긴팔로 이렇게 입는 건데 지금 요즘 날씨에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살이 좀 보이고 늘 말하지만 시계가 살짝 보여줘야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산뜻한 쌈박한 그 맛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런 자켓이 하나 있어야 돼 전천우 자켓이 있어야 돼 이 자켓이 그냥 이런 정갈한 자켓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정갈아 자켓을 왜 내가 만들었냐면 보통 이런 자켓들 소매가 굉장히 핏하게 나와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면 안에 뭘 못 입는다고 팔뚝 굵은 사람들 우리 아줌마들은 이거 소매 불편해서 세상 그럼 뒤에가 어떻게 돼 뒤에가 이게 세상 이렇게 당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훌이 지게 가는 거야 그냥 널널하게 그냥 편하게 툭 가디건 걸치듯이 입을 수 있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 룩을 행사 당일이 닥쳐서 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요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상시에는 아까처럼 그냥 바지에다가 될 일하게 입다가 벗고 구두 신고 요런 거 하나 걸쳐주고 격식을 갖춰야겠다 약간 실크와 뭐 망사가 섞여 있는 살짝 둘러줄게 이렇게 뭐 이 정도 그럼 이런 거는 가슴이 조금 크시다던지 여기가 좀 도드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나 한번 센터에서 잡아주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 거지 하도 이제 그 날씬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제일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있으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플라워라는 이게 봄이니까 좀 플라워 무늬라든지 좀 이렇게 좀 쌩한 어? 저거 한번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서 플라워 무늬가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얘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이거 불편해서 못 써 이거 이게 계속 흘러내리거든 이렇게 빠지거든 그렇다고 이걸 또 묶으면 아시아나야 왜냐면 이거를 끝을 살짝 묶어 이 끝을 끝만 이런 거는 집에서 좀 응용도를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넣어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이거 벗어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보이면 이거는 살짝 카라 느낌도 있고 훨씬 충분히 예쁜 포인트가 돼주는 거야 목걸이랑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살짝 보여줘도 훨씬 센스 요런 게 한 끗이라는 거죠 이런 거 들어가주면 너무 예쁘잖아 화이트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준비한 회색 늘 말하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만드니까 이게 딱 그레이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 조직감이 살짝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직조가 있어 슬라브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있는데 이게 회색하고 회색깔이 섞여있는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회색인지 베이지가 아닌 컬러가 주는 고급스러운 맛은 분명히 있거든 이거를 한번 입혀볼게 점장님한테 점장님 이거 한번 입어 안에서 내가 다른 걸 줘볼게요 지금 짠 요로롱 이게 완전히 다른 옷 같지 자 이런 옷을 입을 때 가장 꿀팁은 뭐냐면 물론 아이보리 대 아이보리가 들어가도 굉장히 예쁠 거야 굉장히 필요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나는 이거를 자켓을 만들었을 때 가장 포인트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고급스러움을 내는데 그래서 라운드를 굴렸단 말이야 근데 이런 라운드를 안에 입을 때 안에 있게 되게 중요해 이건 면도 아니고 실크도 아니라 니트란 말이야 아주 고급 소재의 니트인데 이거를 톤을 맞춰서 입어야 돼 이렇게 톤온톤으로 그래야 이 자켓의 고급스러운 맛이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지 제가 말했던 뭐 이런 실크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이게 너무 폭이 크지 않은 거 막 이렇게 막 너무 머플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정갈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마찬가지야 톤을 맞추자고 하나 이게 실버 느낌이 살짝 있는 그레이거든 자 이렇게 이거 그냥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우리가 만든 트리오 세트 중에 스커트야 그 아주 이지하고 저지에 가까운 그 소재인데도 이렇게 입었을 때 핏감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 대신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한다면 한 끈 다르게 가자 이런 게 너무 노블하다 이런 게 너무 럭셔리하다 혹은 너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것 같다 하면 썬딱하게 배색이 하나는 넣어주자고 뭐 이 정도는 손님들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거를 그냥 살짝만 보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입으면 아까 말하는 것 아까 우리 입어봤던 것처럼 너무 화이트가 부담스럽다거나 어 그래서 회색이 나는 두루두루 회색을 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사업 봐서 이런 식으로 코디해도 된다 톤온톤이 주는 고급스러움 하고 이런 식으로 배색을 했을 때는 내가 신경을 어디 포인트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예쁘다고 그리고 마찬가지 가방은 조금 라이트한 거 이렇게 하면 돼 블랙 때 블랙을 입을 때는 뭐 소재를 소재를 따져주세요 소재를 좀 해주세요 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골라줘야지 옷을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손님한테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그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심플한 옷일수록 핏이 진짜 중요하다 화이트 자켓을 극강으로 살려볼게 자 끝이야 코디는 이런 게 코디지 막 뭐를 해주고 연출을 해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아이템 전쟁이야 예쁘잖아 예쁘다 여기다 검정 색깔 스커트 마찬가지지 여기다 아까 그 블랙 스커트를 입으면 또 느낌이 달라 그 스커트만 한번 갈아입자 예쁘다 예쁘잖아 코디는 이런 거라고 내가 이 아이템만 갖고 있었다면 다 입을 수 있잖아 물론 여기서 어떤 라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제발 느꼈으면 좋겠는데 색깔이 중요하네 색깔은 두 번째야 가장 먼저는 핏이라는 거 이 핏이었을 때 이렇게 올 블랙이 들어갔을 때 이게 예쁜 거지 아 나 블랙 저거 뭐 있는데 입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훌 있는 스커트라든지 주름 맞주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막 여기까지 오는 스커트라든지 플리츠 스커트라든지 이런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저거 가야돼 백화점 마담머 이런 데 가야돼 그러니까 딱 이거 예쁘다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3, 40대들이 아주 예쁘게 입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행사 룩이 되는 거고 이런 바지를 이게 살짝 이게 살짝 광 또 있다 이게 되게 이게 고급스러운데 이 바지를 이런 바지를 사람들이 자꾸 너무 행사 룩으로만 입는 게 난 좀 아쉬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주 클래식하게 정갈하게 입어줘도 예쁘다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올해는 조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현란한 이런 난염 프린트 이런 것들이 좀 한 끗씩 들어가는 게 조금 트렌드인 거 같아 여기저기 지금 보이는 것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되는 거니까 아주 살짝만 그냥 보여줘 보자 그냥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주면 이거는 되게 느낌이 확 다르다?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컬러를 입었을 때 약간 이런 쨍한 것들이 한 번씩은 포인트로 들어가지고 아 난 저런 빨간 색깔 너무 무섭다 하면 그냥 톤 다운이 된 것도 상관없고 뭐 스트랄표도 상관없고 다만 엣지를 조금 주라는 거지 그래도 트렌드에 조금 발맞춰 나가는 느낌을 주자고 그럼 봐봐 어 저는 그런 셔츠도 마음에 안 들고 어 전 저번 주에 트리오 세트를 다 구매했습니다 바람직한 게스트가 있을 수 있지 브라보다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요즘 애들 너무 옷을 인터넷으로 배우지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소재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돈 만 원 더 주고 돈 오천 원 더 써서 예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유행 안 타고 예쁘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도 입고 저러지 그러니까 응용만 좀 할 줄 안다면 옷을 입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우리가 이걸 왜 공개하는데 어 이걸 배우시라고 옷 입을 수 있는 팁을 배우시라고 이걸 올리는 거야 응 정말 예쁘잖아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굉장히 트렌디해지지 운동화 신어도 되고 저는 운동화 신기 싫고 굽 있는 거 신어도 되나요 이렇게 입고 굽 있는 거 신어도 돼 어 이거 입고 밑에 엣지야 그 뒤에 그냥 하나 신어볼래 자 이 끝에서 그럼 부족한 게 뭘까 발끝에서 여성스러움을 줬어 뭐 양옆에서도 뭐 괜찮아 셔링을 살짝씩 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애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느낌도 좋아 근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엣지를 주고 옷을 좀 잘 입는다 하면 이런 텍스처 이런 약간 후들후들한 이런 텍스처에 스카프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 볼게 응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리부터 목까지 선이 올라가 버려 쭉 올라가 버려 연장선이 되거나 훨씬 키가 커 보여 어 물론 얘 똥머리도 한 몫하지만 똥머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팁을 하나 준다면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느슨하게 내리지 마 이거를 느슨하게 내리면 잘못하면 되게 나이 들어 보여 이거를 그냥 목에 다 트게 이렇게야 이게 그래야지 좀 더 시크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조금 어 날씨가 조금 춥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매치 행사 룩이 필요해서 옷을 샀지만 그 행사 룩으로 산 옷은 데일리로 충분히 입을 수 있게끔 코디하시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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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